경북도가 정부 지원금과는 별도로 코로나19와 관련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내가 대상이 되는지 또 지원금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고 언제쯤 받게 되는지 최연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북도가 이달 29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든 주민으로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입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36만 798원, 1인 가구는 149만 3610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조회를 통해 대상자로 확인되면 가구당 5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라인상품권 등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나 대리인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고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긴급지원사업 대상자와 실업급여 대상자 등 기존 정부 지원 대상 가구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HCN 뉴스 최연철입니다.